TV 타임즈 네, 더막내작과 함께 시선 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가입니다. 이은아 님이 남부지방은 비가 많이 옵니다. 다들 아침 출근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서울은 괜찮은데 지금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원래 장마전선 이런 게 오로랑 내리라고 하니까 네, 비피어 업계 잘 준비하시고 우선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메누 님이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게 정치의 영역이지만 국민의 관심은 또 정치가 가장 많은가 봅니다. 그렇죠.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정치에서 찾고 싶은가 봐요. 저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오늘도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귀를 기울입니다. 라고 인사를 주셨어요.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욕하면서 기대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장 드라마를 보는 이유랑 비슷한가요? 그렇죠.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정신들 챙겨서 삐딱산 정신에 입각해서 오늘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AS 타임부터 가보죠. 네, 어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로비 의혹이 박영수 특검에게까지 번졌다. 이런 소식을 어제 잠깐 전해드렸잖아요. 박영수 특검이 바로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요약하면 월간조선 출신 정치인 인사 송 씨를 통해서 김 씨를 알게 됐고 아내에게 사줄 차종을 검토하다가 김 씨의 포르쉐 차량을 며칠 제공받아 시승했다. 다만 렌트비 250만 원을 정상 지불했고 그 밖에 서너 차례 대개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지만 문제가 될 액수는 아니었다. 이런 해명입니다. 어떻게 납득이 되십니까? 렌트비를 정상 지불했다부터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차를 빌려서 탄 건 12월이었고 렌트비를 현금으로 준 건 3월이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건데 이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체크할 게 경찰이 3월 말에 김 씨를 구속했고 4월 초에 검찰에 송치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긴밀하게 자주 왕래가 됐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잖아요. 대개가 그다음에 과메기가 왔다 갔다 하고 네. 서너 차례.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그냥 근황 먹고 안부 먹고 끝이었냐. 이것도 궁금한 대목이고요. 그렇죠. 밝혀야 될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김 씨하고 연결돼 있는 정치인들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판이 벌어졌는지 일단 그 자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27명인가? 네. 명단도 나왔던데. 일단 오늘까지. 그러니까요. 오늘 또 오후에 또 몇 명이 될지 모릅니다. 이석기 님이 말이야 막걸리야 렌트카 업체도 아니고. 6786 님. 혹시 정치인들 때려잡는 물귀신? 가짜 수산업자가 물귀신이었다. 뭐 아무튼 지켜봐야 될 일인데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가짜 수산업자가 현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포함된 인사다. 왜 특사에 포함됐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다. 이런 반박인데 이렇게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반박을 할 사안인가요? 반박이 할 수 있겠죠. 청와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라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소상히 밝힐 또 의무가 있는 거죠. 설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설명의 내용이 합당한 것이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현계 상당 부분을 채웠기 때문에 사면 요건에 해당이 돼서 포함이 된 것이다. 이게 청와대의 설명이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 문제는 처음 제기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런 청와대의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궁금한데 그건 잠시 후에 한번 물어보고요. 그렇죠. 입장은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그런지 좀 계속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잠시 후 2부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화요일 코너죠. 정치견제학. 여기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살짝 틀어서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지금 이거 수사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 게 이런 사건은 보통 과거 검찰 특수부에서 핸들링했던 사건이거든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복잡하고 화이트 범죄, 부패 범죄는 검찰이 맞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간의 검찰의 논리와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결국은 경찰이 수사 성과를 보면 그 수사 성과가 나오면 판단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이것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봐야 된다. 이사연 님이 종배 님은 안 받으셨어요? 이분 안 만나셨나요? 전 이름도 몰라요. 그렇게 유명인은 아니다.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발하라고요, 지금? 그럼요. 경찰 소환당하라고? 농담입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갈게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장모 최 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지금은 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를 만나 검찰총장 시절 월성 원전 수사를 거론하며 자신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도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런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기기가 된 것 역시 결국은 월성 원전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고 결국은 정부의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서울대를 방문해서 대표적인 탈원전 비판 인사조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학생들과 오찬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전에 뉴스 리포터에 해놨던 저 말을 한 건데요. 자신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월성 원전 사건 수사였다. 이때 의무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수사권 박탈도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만두게 된 것도 월성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원장과 연관해서 어제 오늘 계속 집중 행보를 놓고 있는데 일거양대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문재인 기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본으로 응가 깔고 가는 거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하나는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견제 카드도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권에 등판을 한다면 본인의 컨셉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운 원칙주의자로 잡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제1명분이 뭐겠습니까? 월성 원장 감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최재형 전 원장의 등판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원장과 관련해서 각을 치면 명분 하나를 선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설정하고 정한 각은 무뎌진다라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종의 반문재인 선명성 경쟁에서 자기가 앞치고 나가겠다. 이런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할 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이 내놓는 그나마 분명한 메시가 반문재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함께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규탄만 있지 제시는 아직은 별로 없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제이비가 출마 선언문 듣고 얘기했던 그 투쟁의 성격. 그거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데 대안은 없다 할지라도 보수 결집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수 결집에 만족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얘기했던 게 중도도 안아야 되고 진보에서 돌아선 사람도 안아서 모두가 이렇게 함께하는 걸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중도와 탈진보까지. 그래서 애초에 알려지기로는 첫 민센 행보지가 광주일 거라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고 탈원전 행보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탈원전을 비판하는 행보가. 이렇게 되면 중도 확장이 제대로 되는 건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체크포인트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외연 확장 부분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일단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외연 확장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니까 당연하게 스텝 밟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또 특별한 사유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유튜브 청귄노살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귄노살 궁금하신 분들은 8시 반부터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관심들이 많으세요. 6674님. 그럼 결국 법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념으로 수사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까? 대체 정치를 언제부터 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세계일보 여론조사가 개개가 됐다면서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는데 탈원전이 또 개기라고 하니까 곳곳에 개기가 있었나 봐요. 주주산박님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다 대권 출마하나 해주셨고 박로스님은 강성 지지층 구회를 하고 있군요. 라고 해주셨고요. 다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정치권 인사로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우리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입당에 대해서 밀당할 생각 없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좀 밀당의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어떤 자신의 포지션을 넓혀놓은 다음에 입당을 하더라도 입당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최소 두 달 정도는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이걸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런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행보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우리 당내에서 누가 되면 절대 안 되다.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기 때 정동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그때 일부 친도 세력들은 정동영을 안 찍었습니다. 차라리 정동영이 되는 것보다 이명박 되는 게 낫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철저한 검찰의 보박으로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열변을 토했죠. 관훈클럭 토론회에서 한 열변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반발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 송영길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비판을 했는데 그러자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 특정인을 배제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원팀, 원팀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게 해명이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대표가 약간 자기 모순에 빠진 것 같아요. 자기 모순?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가 되자라는 취지라면 하나가 되자는 대상을 향해서 대깨문이라고 비하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경선 주자만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 모두가 하나가 되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당원 가운데 일부 당원을 향해서 대깨문이라고 하는 비하 표현을 그대로 써버렸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겠냐고요. 반발하지. 그렇잖아요. 특정 후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 통합이 안 된다고도 했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진행되는 경선은 특정 후보를 되게 하고 다른 특정 후보를 안 되게 하기 위한 선택의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에 대해서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언제 해야 되냐면 경선 끝나고 대선 주자가 확정된 다음에 하는 얘기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팀. 타이밍 선택이 지금 잘못된 거고요. 하나는 용어 선택이 잘못된 거고 하나는 타이밍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철님들이 강철님이 송영길은 돈키호테라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커피체리님은 이분 완전 럭비공이네요. 해주셨고요. 김종인님은 당원을 탓하는 당대표라니요. 한참 잘못 보셨습니다. 아이디가 하필 김종인님이셔가지고 이분 이제 종종 등장하시는 분이죠? 네. 그리고 지금 롤토토님은 아니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쓰면서 단결하냐고 하냐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마 경쟁을 즐길 때가 아닌가. 원팀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붙대 선의의 경쟁을 해서 뒤끝 없는 그래서 패자는 승자에게 박수치고 승자는 패자를 끌어안고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원팀으로 본선을 치르는 이게 당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가 사실은 당대표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깨문이라고 해버리면 그게 선의의 경쟁이 됩니까? 감정적 경쟁이 돼버리지. 왜 그걸 불을 지르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와중에 타 의원님은 용어는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맥락은 맞습니다. 라고 약간 두둔해 주시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이 발언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중립성을 믿지 못하겠다. 이래서 공정한 경선이 되겠냐. 이런 불만인데 이게 지금 여당 경선이 흥행에 좀 목말라 있는데 논란만 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설마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이런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잠시 후 3부에서 정세균 후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마 또 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코로나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금 비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효할 점이 나왔는데 지난 4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2,387번 확진자 그리고 2일에 확진된 구례 12번 확진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해요. 그런데 동선이 한 곳에서 겹쳤다고 합니다. 남원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모르는 사이니까 합석을 할 리는 만모하고 따로따로 밥을 먹었는데 여기서 결국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여름이잖아요. 에어컨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어컨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지금 방역당국은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 감성주점에서의 집단 감염도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이 가동된 때문으로 일단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시국의 여름이 가장 두려웠던 이유 중에 바로 하나가 이거거든요.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강동구의 한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때 건물 8층이 사무실에서 손잡이 오고 에어컨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 파주시 커피 매장 감염 이것도 결국 에어컨 바람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지금은 델타 변이 마이러스라는 거죠.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인 상황에서 에어컨 바람을 타고 이게 퍼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남원의 경우도 지금 델타 변이로 추정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환기입니다. 지금 유재현 님이 에어컨 무섭네요. 환기를 잘해야 할 듯이 요. 이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속보가 들어왔어요. 전남 광양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주택 4채를 덮쳐서 지금 소방당국이 구조 중입니다. 주택 내부에 있던 한 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제발 무사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요. 강명훈 님, 태락 님이 커피 쿠폰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랜덤으로 방송하는 커피 쿠폰 참여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벤트 참여 멘트 들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메시지 샷 8001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인사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루 10분에게 모닝커피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죠. 더 많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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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